정원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라고 하니까 또 올게요 내일 또 뵈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녁도 아주 드림하게 먹고 네 또 뵙겠습니다 제가 많이 뵙는데요 그죠?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러시아나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이쪽은 리버사이드 어 리버사이드 한의 교회지 커뮤니티 철치 하고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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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학교로 아주 고사하고 맛있고 재밌게 하다 갑니다 여기가 리버사이드 한의 교회가 이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네 리버사이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들이 아주 그냥 초록색으로 이쁘네 여기 나무들이 아주 그냥 초록색으로 이쁘네 여기만 해도 동네로 잘 자리 잡은 곳이네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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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커뮤니티 케어네 여기 커뮤니티 리버사이드에서 하는게 참 많네 수고하십시오 여기 리버사이드 들어오는 입구에 이게 14번 거리인가 하지 수고하십시오